배성재의 여성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슬기 웬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웬디 의혹과행이 초반부터 느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왜 안맞나요 이거. 죄송합니다. 연습을 안했어요. 여기 앞에 그동안 예능 못하는 그룹을 알려줬었다고 여기 써주셨잖아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작가. 저는 저희 되게 나름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능을 많이 못 나가서 못 보여드렸던 거지. 예능감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무대가 좀 덜 깔려있었다 이 얘기군요. 다들 댓글에다가 리얼리티 쇼에 좀 나와달라. 아 리얼리티 쇼. 살짝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요. 왜요요요요요. 너무 다 보여드리니까요. 실제 생활 모습을 보고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왈가닥인 모습이 돼요. 어머 얘들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살짝 걱정도 돼요. 숙소에서 생활이 혹시 좀 공개돼서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 안 되는 멤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아니요. 조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멤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조이를. 아니요 아니요 조이는 조이는 아니요. 그래요. 조이는 아닙니다. 저 생각보다 되게 제일 얌전해요. 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없는 사람. 슬기 씨나 아이린 씨나. 오 아이린 언니 깔끔해요. 아이린 언니 깔끔하고 조이 깔끔하고 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럼 스스로 볼 게 없겠네요. 나머지 두 명 멤버들이 굉장히 친근감 있게. 네 친근감 있어요. 그래서 좋죠. 지금 댓글에 막내구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예리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자본주의 미소를 잘 짓는 멤버는?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멤버는? 괜한 질문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둘 빼고서는 좀. 다 해. 저희들은 약간 필요한 게 있어도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누가 가장 요구를 많이 하나요? 저희들 빼고서는.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할까요? 부사조 때문에. 네네네. 채팅장에 질문이 예리했다고 하신 분이요. 수만이 형 뒷담 안 한 형 물어보신 분 있고요. 이수만 선생님 사랑합니다. 육성제 대 배성제. 아 이리 같으시.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좋아지고. 일단 첫인상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건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다이어트는 평생이죠. 먹는 거 조절도 그러면 어렵지 않나요?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밥보다 간식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밥 안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앞에서는 86년생도 나이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댓글이 다 나이? 막 해서 물음표가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물음표가 천만 개 오고 있거든요. 천만 개 나아요. 나이 지금 막 이모티폰너가. 참 많이도 먹었대. 웬디는 개인적으로 조이 팬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어떤 게 그렇게 좋으신지? 그냥 좋아요. 뭐가? 조이가 너무 매력 있어요. 혹시 남자들이 좀 더 알아야 될 만한 조이 씨의 매력이 있나요? 일단 알아가세요. 조이를 일단 그냥 조... 그냥 알아... 그냥...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울 줄... 울 줄... 너무 좋아서... 그냥 설명을 할 수... 뭐 조이는... 아 미친네요. 조이는 이런 아이입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매력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결론이 대답이 안 나고 보니까 매력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게 아니야. 조이가 매력이 진짜 넘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한국말을 점점 가방 갈수록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맨날 불리하면 이 얘기예요. 아니... 한국에서 오래 살았... 되게 오래 살았어요. 아유... 한국말 진짜 잘하는데... 아니... 아니... 근데 요새... 갑자기 한국말 못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다가... 항상 이래요. 알겠습니다. 아... 네. 웬디 둥절이라는 댓글이 눈에 띄는군요. 우리 조이 씨의 매력은 못 들었어요. 제가요. 막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귀여운 얼굴과 상반된... 몸? 예? 아 아 아 아 아 아. 네네. 야 쿄쿄쿵 봤어? 야 쿄쿄쿵 밖에 안 올라와. 야 노재를 안 한 것 같아. 왜요 왜요 왜요. 제가 몸조 타고 해놓고는 웬디 등을 뚜덕이 뺐는데. 아 네. 그렇군요. 조이의 키는 168cm로 팀에서 최장신입니다. 사진을 찍힌 거 보면 가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던데. 이 소문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본인이 너무 커보이는 게 왜 싫어요? 한 명이라도 저랑 키가 같거나 크면 제가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4명이 다 고만고만 하니까.. 고만고만 하니까? 방금 웬디가 그랬어요? 그리고 다들 얼굴이 작아서 키가 엄청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키가 작아 보입니다. 고만고만. 빅조이란 얘기가 왔고 거인조이란 댓글도 있어요 하지마세요 싫다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아 이런거 싫어하시는구나 진결의 거인도 있어요 댓글에 조이연트라는게 방금 쓰여져 나갔는데 아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레드발벳은 조이씨와 고만고만으로 조이는 영화를 특히 좋아해서 쉬는 날에 혼자 영화를 보러다니기도 한다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법한데 한 명도 없었다는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아 근데 그런 적은 있었어요 한 분도 저를 알아보시는 사람이 없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사람같이 안나갔을 때 어떻게 나가는게 어 좀 왜 웃어요 알아서 고려쳐 그래도 좀 꾸미고 나가면 다들 알아보세요 웬디가 설명해주세요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일단 이게 없고요 아 아 이게 더 나빠 그러니까요 웬디 핵꿀잼이라고 백개가 올라갔어요 아 지금까지 다 하고 있다가 한방에 터트리는군요 조나리자 만든거 아 그리고 이게 일단 아니요 그냥 이 색깔이 색깔이 그냥 자기 색깔이죠 제가 피곤하고 몸이 안좋으니깐 안 꾸미면 이제 간에서 독소가 올라와서 얼굴이 노래진대요 신문지 색깔이에요 신문지 색깔이 돼서 아 신문지색이네요 조이 얼굴이 제가 힘들면은 약간 노래지고 노래지는 단계에서 더 힘들면 초록색이 돼요 그래서 연수생때 별명이 수렝 아 네 지금 댓글에도 조이 술을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술이 아니라 술을 안마셔요 미안 나도 모르게 좀 나왔어 아 진짜 미안해 아니 그냥 자극적으로 놨어요 네 조이의 얼굴은 신호등색인걸로 조이를 슈렉 만들었어요 웬디가 아 미안해요 네 라디오에서 웬디가 손가락 두개로 핵꿀잼으로 방송을 살렸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구요 웬디는 레드벨벳에서 개인기 부자입니다 또 새롭게 선보일 개인기가 혹시 있나요? 제가 요새 개인기가 없어요 김준호 이국주씨 성대모사 한번 일단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네 김준호씨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왜 노잼이라고 하기도 전에 쓰는거야 어울리는거라고 나 노잼 아니잖아 노잼 아니잖아 지금 보지마 이건 아니잖아 이거 성대모사잖아 나 느끼니? 나 지금 성대모사하고 있잖아 죄송하지만 누구죠? 김준호 선배님 產 aula 버럭 노란 죽읍 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씨는 새로운 개인기? 뭐요? 아니 저는 성대모사가 약해요. 사오정 혹시? 사오정이요? 나봐아! 웬디씨가 격한 반응을 보일 때 눈이 커진다. 그래서 눈알드리블이라는 말이 있는데 눈알매시라고 봤어요. 눈알매시. 눈알두래요. 눈알두, 호날두를. 지금 배텐 출연 소감을 혹시 눈을 이용한 표정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Audio 눈알 저글링 잘 봤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애교할까요? 네. 노잼 아니라고. ätt. 아, 그 말을! 아. 지금 정석으로 그냥 나왔어요 준비된 애교 대통령이라고 시작 했습니다. 애교시 동건건가요? 시작했습니다 외교 어떤 영화이신 분이 있어요? 진지하니까 지적으로 진지하고 하니까 외교 외교야 음 저 노잼 많이 음 나빠져 사실 애교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할 때가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레드카드가 나오네요 방금 주먹으로 때린 거냐고 혀가 아프시냐고 망고 좋아하시나요? 망고요? 그럼요 제가 말린 망고를 좋아해서 당 떨어지실까봐 같이 가져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위로는 날라가 있네요 아 위에요? 제가 미리 바로 이렇게 딱 오픈해서 드리려고 아 감사합니다 네 좀 치실하고 당 떨어지시고 노인공경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찍으셔도 돼요 하나 먹으면 정 없으니까 하나가 덩어리가 크네요 하나 먹으면 정 없으니까 하나 더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직 안 먹는데 아니요 오우! 맛있네요 그쵸? 돈 내고 먹으라고 그러고 짬처리 짬통이라고 버리긴 아까워서 적어놓은 거라고 없음이 있네요 이게 좀 치실 웬디는 천사하고 있고 당뇨 조심 당뇨 조심 당뇨 조심 당뇨 아 웬디는 본인 얘기는 슬기시한테 해달라는 거 같은데요 본인은 못하는 거죠 웬디는 이번에 머리도 이렇게 백으로 잘라가지고 약간 요정미 요정미 네 요정미가 넘치는 거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웬디 슬기야 부탁한다 라고 하십니까 아 노잼이라고 쓰신 분들이 좀 있대요 죽으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서로의 매력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언니한테 필요한 거 같아요 언니 맨날 너무 자신감 없으세요 저요? 자신감 없으신다고요? 네 저 목소리 큰 거요 목소리 큰 게 매력이다 저 멀리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커요 아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어요 소리를 한번 질러 볼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커요 내가 노잼이라는 말을 없애겠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되게 자유로운 방송이네요 성재야? 성재 오빠? 성재 성재 오빠 사심이라도 채워주세요 지금 들려요? 이거 그냥 말아 자 여러분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볼륨을 키워 놓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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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약하다고요? 사자후 같다고 아 사자후 사자후 좋은 얘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걸그룹에게 사자후가 뭡니까 여러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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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지성이라고 오고있고 캐나다 홍면보라고 봤습니다 웬 면보 왠지 그 경기 노잼이었을 것 같다고 웬디씨 얘기하는데 왜 채팅창에 야설이 계속 나오실까요? 그때 당시에 게임을 했어요 야 로 시작하는 단어 해가지고 한 명씩 해 돌아가면서 하는건데 굉장히 많잖아요 야 로 시작되는 말이죠 근데 얘가 굳이 야설 아 저는 야동 아 그것도 나왔어요? 이미 야동 뭐 야설 같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얘가 졌어요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그걸 얘기를 하고 얘가 당황해서 말을 못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당당히 다른 말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한마디 더 던졌죠 저 그래요 야구 동영상 포장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포장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웬디는 그런 아이는요 그런 아이는요 그런 아이는요 웬디 사춘기라고 하시는군요 사춘기라뇨 그렇군요 오늘 집합이냐고 해피네스 행복 발음이 좋으신데요 아 예 앨범명이 퍼펙트 벨벳이라고 퍼펙트 벨벳 네 오 발음 좋으시네요 근데 오늘 처음 뵀는데 되게 되게 매력있으신 것 같아요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아 되게 자꾸 자꾸 상관이는 왜이렇게 상관이는 왜이렇게 상관이는 왜이렇게 상관이는 알고 지내던 오빠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뭔가 남자로서의 긴장감 따윈 전혀 없죠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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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 그냥 이제 의자가 있는 느낌인거죠 의자가 하나 더 소파로 슬기씨가 한 2년 전에 네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때 홍보대사 하셨잖아요 어 네 맞아요 네 그때 제가 개막식 사회를 보고 네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니 아 기억 못할 수 있죠 제가 그때 굉장히 부천씨 어떤 공무원이 나온 줄 아셨죠 아니아니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절대 기억할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쓰신 분이 백아놈 따위 보고 있고 슬기한테 리액션 부담 주지 말라고 네 자 배듣보라고 배무원 아 아닙니다 아 좀 생각나는 것 같아 이 목소리가 아 굉장히 인상깊어 아 아 감사합니다 같이 한 장 찍어도 돼요? 네 열정도 찍어도 되죠 그럼 열정 찍자 열정 됐어요 열정이? 호구사지 네 네 두 분이 94년생이라 구사지인데 호구사지는 뭘까요? 모르겠네요 호구사지 두 분이 너무 착해서 생겼던 별명 아닌가요 혹시? 네 저희들은 항상 어 전혀 안맞아요 슬기씨가 지금 하이파이브 손을 아니 얘기를 듣고 하이파이브 안하요 구가지고 방송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전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쪽 가족도 어디 가면 하이파이브 받아줄만 한데 네 그러니까 들었어요 가까운 소원이 여기 있는데도 그렇죠 이거를 버티셨어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응 안 맞아 슬기가 웬디에 의존한다고 슬기가 선수한 건가요? 아 네 채팅창에 슬기야 보증 좀 사줘 라고 보증만 빼고 다 해드립니다 네 다 해줄거야? 아 예 슬기야 대신 군배가줘 라고 알겠습니다 모태솔로 웬디씨 슬기씨 두 분의 공통검색어입니다 네 아 역시 아군이네요 왜 이게 떴지 맞습니까? 인정? 저희는 모태솔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러비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아 슬기씨가 저희는 모태솔로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 채팅창에 바로 뻥치지마라고 올라왔어요 사격중지라고 모태 노잼 인정합니다 슬기씨는 편하고 잘웃고 웃는게 예쁜 사람 쌍꺼풀 없는 눈을 가진 남자 라고 보셨습니다 왜 저를 보시죠? 저는 쌍꺼풀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게 없어요 긴장에 응 넌 아니야 라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네 힘들겠다 힘들겠다 써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상효이 박찬호가 된 거냐고 하셨습니다 아 투머치 토커 아 투머치 토커 네 잘 통해야 됩니다 잘 통해야 된다 아 박찬호 탈락 아 찬호 형 하고 우는 분들 웬디씨는 네 예의 바르고 배려심 많고 네 배려심이 많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배려심이 많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의가 일단 딱 발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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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고 네 저도 대화가 잘 통하고 웃었을 때 딱 선한 사람 있잖아요 나 선해요 나 착해요 김준현이라고 부르시죠 너무 좋아요 좋아요 김준현씨 있는 모습 너무 좋죠 호동이 형 어떠냐고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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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채팅창에 흥부 어 착한데 얼굴에 붙은 밥알도 띄어먹는 흥부 잘 먹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애를 해보고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가 생기면 야 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는데 네 왜 야 라고 친근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거는 뭔가 오빠는 이제 오빠라고 할텐데 동생이나 친구였을 때는 야 이렇게 야 야 아 야 라고 제발 불러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야 야 없으셨죠? 네 슬기씨는 남자친구를 뭐라고 부르고 싶나요? 저는 저는 그냥 이름 부르고 싶어요 이름? 누구야 누구야 누구 네 아 슬기야 100일이네 오늘 그러게 성재야 아 아 아 말로기로 한거야 이제? 음 당연하지 100일인데 아 그래 채팅창에 침 뱉으러 가는데 채팅창에 성재야 100일 겸 이별 어떠냐고 하시네 뭐 뭐 뭐 먹고 싶어? 음 나는 오빠가 먹고 싶은 거 애교가 없는데 제가 아 야 로 하는 걸로 야 웬디야 야 왜 오늘 100일이잖아 그치 100일인거 알았어? 그럼 breve 내가 캘린더에다 해놔 가지고 지금 어 50일 점부터 세고 있었어 좋아 너가 가고싶은 곳으로 야만 쓰는거 아니었어? 야 너도 쓰는거야? 야 막 물어봐 채팅창에 뭐태 솔로 3이서 뭐하냐 뭐 елов dictators 뭘 했어? 해봤어야 알지? 모솔삼대장이라고 아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최근 미담 혹시 두분 뭐 없습니까 저는 오늘 오늘 저희 엄마랑 오빠를 만났는데 제가 회사에서 예전에 할로윈 파티 때 해가지고 아이폰을 탔어요 저희 오빠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슬기씨만 남자 형제 오빠가 있다고 근데 왜 망할 오빠가 나오나요? 저는 오빠를 원래 오빠라고 저장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오빠 핸드폰을 보면서 아 설마 나를 이상하게 저장하지 않았겠지 이러고 딱 쳤는데 멍청이라 저장되는데 오빠가 슬기씨를 네 그래서 복수를 했죠 제가 그래서 망할오빠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띨빵이로 바뀌었어요 띨빵오빠라고요? 수식어가 근거는 있나요 혹시? 네 망할오빠에요 그냥 띨빵은요? 띨빵해요 그냥 웬디씨는 슬기씨 오빠를 본적 있습니까? 봤습니다 자주 봤습니다 확실한거는 슬기랑 쌍둥인줄 알았어요 아 똑같은거죠? 그 정도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근데 그 띨빵오빠한테 사과폰을 준겁니까?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미담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요 이건 진짜 미담이네요 혹시 띨빵오빠한테 즉석 전화한결 가능합니까? 저희 오빠한테요? 진짜요? 진짜요? 가능하긴 한데 다른번호 아이오 이 번호 맞겠지? 이 번호 맞겠지는 뭡니까? 통화와 연결음이 노잼이라고 아 아쉽습니다 사과폰을 혹시 평화나라에 올린거 아니냐고 저는 그럼 언제나 오픈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가지고싶으신게 있으시다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드린다? 아니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더욱더 아 알겠습니다 자, 착한일 배틀이었고요 배성재 DJ와 네모 하고싶다! 난감해하는 질문 다들 걸그룹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랑 뭘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댓글에 지금 뺨 때리고 싶다 하라고 막 보고 있는데 두 분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느끼고 계신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어 이거 아 모른척하고싶다도 있어요 뭐든지 몰라서 하셔도 되고 아 저 있어요 둘 셋 다시 만나고싶다 재미가 없잖아요 노잼인가요? 아니 다시 만나는게 최고죠 그쵸? 아 노잼? 다 노잼이래 왜냐면 여기 지금 접속한 분들은 제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멤버들끼리 있을 때 제일 웃기고 제일 예능감 있는 멤버는 누군가요? 저요 조이입니다 노잼이요? 굉장히 덤덤하게 얘기하네요 조이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되게 착해가지고 막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 노잼인 경향이 있지 않나요 웬디 노잼 조이 꿀잼 역시 웬디 노잼이라고 웬디 농절이라는 얘기고 일부는 좀 아 노잼이었죠? 농담이에요 농담 네 다 잘하는 웬디가 정말 못하는게 연애라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노잼이라고 오오오 아 너무 언니 노잼 관위에 갇혀있어 아니요 아니 같아요 지금 웬디씨가 강박증에 걸렸어요 노잼 관위에 걸리면 노잼 아닌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보고 노잼이라고 하는거 같아요 아니요 그 앞에 승완 노잼이라고 해요 정확히 아 나 진짜 노잼인거 같애 어떡하지 아니 아니에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네 아 진짜 노잼이네 왜요? 왜? 잠시만요 왜? 아니 오오오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저희 베텐 접속자 최고 기록을 세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마이크 안 열렸어요 아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웬디씨 웬디씨가 잔뜩 준비하고 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노잼이라는 별명을 받았었는데 의욕과잉 이라고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노잼인가요? 노잼 아닙니다 노잼웬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잼이 뭐죠? 노잼이 여러분 노잼이 뭐죠? 두 분 노잼디오라고 쓰신 분이 있네요 누구야? 누구에요? 투자 갈거에요 노잼 아닙니다 슬기씨야말로 멤버들과 팬들이 함께 인정한 노잼중에 노잼 캐릭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진지한 것 뿐입니다 체크창에 노잼 아니고 대노잼이라고 쓰신 분이 저럼 홍보를 각자 이름 웬디와 슬기로 이행씨로 해보면 어떨까 솔직히 노잼을 탈피하겠다 이러면서 이행씨라고 준비하는 모습을 저희가 목격을 했어요 일단 밑뚝 끝없이 해봅시다 그냥 이름으로 왠 왠 웬일이야 디 디고맞어 준비한건 이렇게 됐구요 자 슬기씨 해볼까요? 이거 준비를 하면 안된다니까 아 아 진짜 귀여워 이건 안되겠다 웬디 알고 아 아까 콘서트 갔다는 분이 이건 안되겠다 말씀해주세요 웬디가 재미를 디펜스 했다고 아 자 슬기 슬기 웬디 아이린 예리 조이 안드로레 기 기억해주세요 저희 레드맵에 피카보가 나왔어요 여러분 까꿍 자 알겠습니다 홍보자네 알았어 아 명불노잼이라고 영원의 노잼콤비라고 제가 났대요 내가 인겼어요 어 오늘 엄청 웃겼대요 응? 나한테 그거 어떻게 851오 생각이 들었는지 하낙 이거 진짜 진짜 웃겼데요 오늘!!! 채팅 300개 중에 올라가는 그걸 하나 발견했네 그 레드웰 volt 슬기씨 웬디씨를 만나봤는데 네 절대 노잼이 아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노잼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감사라는 사람도 처음 보네요 당연한 이야기죠 네 감사하고 안뇨 뭐야 안녕히 계세요